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오는 28일까지 중대재해로부터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합니다.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재해발생 시 대응매뉴얼 마련,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근로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재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환경공모관 등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직업분 경우 위험성 평가와 함께 근골격계 유해 요인조사, 강화된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점검 결과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사항은 작업 중지, 예방 대책 및 보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입니다.